보신 것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두 정상이 만난 건 이제 처음이고. 그런데 처음 만나면서 이렇게 3시간이나 회담을 가졌다는 건 좀 이례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그동안 할 말이 많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양국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번의 전화통화, 화상통화를 화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또 그런 메시지를 줘야죠. 미중 양국이 세계 양강으로서 국제사회를 자신들이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많은 국제사회에 적어도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거는 좀 막아보겠다라는 메시지, 뭐 이런 거 갈등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이왕 하는 김에 자세하게 서로 갖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보자. 뭐 결국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핵심 의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중국이 이제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 뼈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권중유골이죠, 앞으로는. 그동안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은 그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물론 100% 중국의 책임은 아닙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을 고도화한, 그리고 전술핵 배치까지 얘기하는 단계까지 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약간 자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북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서 북핵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상당한데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우회적을 한 거죠. 우회적 메시지를 사실은 우회적 메시지만 직격탄으로 날린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방위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게 중국을 겨냥한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그렇다면 중국을 자극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세안에서 우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추가 조치, 7차 핵실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게 벌어지면 미국은 할 수 없이 동맹 방어를 위해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계속해서 슬리번 국가안전 보좌관이나 그다음에 블링컨 국무장관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중국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미국의 군사력이 소위 자신들의 앞바다에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력을 더 주둔시키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전략 자산의 재배치. 그다음에 전략 재산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안전이익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회의에서 북한 핵에 대한, 북핵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한 건데 지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공동성명도 없었고요. 각자 이제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얘기했는데 북핵 얘기는 소위가 쏙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이 불리한 얘기들은 싹 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설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북핵 때문에 중국이 매우 곤란해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자신들이 자위적 방식이든 어쨌든 핵을 갖고 있는 것이 북한의 존재를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공동성이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버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놔두자니 계속 빌미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에둘러 넘어가는 얘기를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했겠죠. 그 정도 선에서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핵심 의제 중에 또 하나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 레드라인, 미국이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다, 한계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무슨 영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통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중국적 표현에 의하면 이제 대만만 돌아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완성이 된다, 기본적으로. 특히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몽, 중국의 꿈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아젠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대만 문제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의 결과로 대만과 중국이 분리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국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세가 개입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당연히 대만 내부도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독립은 절대 중국 인민이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중 간에 갈등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대만이라는 지역의 위치가 중국의 해안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본 오키나와 열도 이러고서 이제 대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소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만약에 중국의 것이 된다면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미일 동맹도 그렇고 한미동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내가 많이 사고를 쳐도 중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심리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대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적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가 항상 첨예한 문제로 되고 특히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용원 총통한테 37년 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여행법을 만들고 수많은 대만지원법을 만든단 말이죠. 바이든에 와서는 그걸 훨씬 더 규범적으로 합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이 갈등의 폭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는 불장난하다 타 죽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많이 악화된 표현을 썼죠. 그러면 어쨌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도 대만을 방문한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국과 중국과인의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심화될 텐데 결국은 둘의 충돌은 대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충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충돌이라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생길 수밖에 없죠. 대만이 공격할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럼 양안에 충돌이 일어나면 대만과 미국 간에는 1979년 4월에 의회에 마련한 대만관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82년도에 비밀리에 해 준 6항 보장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심, 유사가 발생을 하면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는 아시아안전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쿼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국가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중국에 속해 있는 건데 그렇게 표현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지금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안 간의 충돌은 미중 충돌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점령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중 간의 군사 대결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다. 다만 일종의 국지적 도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전면적으로 침공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중국 상황에서 그렇게 쉬운 전략적 결정은 아닐 겁니다. 일단 양국, 북한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는데 우리의 외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뭐 늘 고민이죠, 한국은. 고민인데 아세안에서도 사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많이 경사돼 있는 거고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반발을 할 게 뻔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빙 중국 국가주석이 다자회교 무대이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대면인데 그래서 올해 또 한중수교가 30주년이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기준선을 새로 잡아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미래 양국 관계에 좋다. 그리고 지금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문제라든지 중국의 보복으로 보이는 경제 무기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제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한다면 공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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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